요새 이거 핑크가 안나오더라 왼쪽 왼쪽 핑크야 중독으로 해야돼 저번에 중독 몇 분 나왔었거든 여기서 여기 맞네 이거 구한다고 프로그램 넣는 연락 못하니 그리고 뒤에서 할라니까 딱히 나있다 그때 누구 디스커브링이 고 이름 공이 왼쪽 누구로 여기 맞네 스윙이 여기 나이 오른쪽으로 아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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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이 형이 오더 10몇만원인가 24만원인가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이거 하나 하고 저거 까만색이랑 레드 하나 하고 이거 핑크 까만색이 맞네 그러니까 우리 형이 핑크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받았는데 여기 맞네 그리고 땀도 올라왔다면서 여기 맞네 이거 여기 여기는 8만원 얼마 그쵸 쿠팡이 이렇게 그냥 이거 괜찮아 이거 바퀴드 이거 이렇게 이게 이거 핑크 너무 많이 떨리는 거니 뒤에 보면 이거죠? 많이 짚고 떨리면 좋잖아요. 선생님 이거 뭐야? 빨리. 그러면 이제. 이리 바꾸는 거니? 이리 바꾸는 거니? 그쵸. 다 바꾸는 거니? 니 볼래 치는 거니? 아, 저거. 이 치는 거니? 이 치는 거니? 이리 바꾸는 거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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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몽뚱이 오는 거를. 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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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끌어들여서 치라고 안 깼나? 빻다 안 깨졌나? 아니 근데 쟤네들이 지금 빻다가 소리 이상하러 경기하게 팍 안 열려 내가 한번 쳐볼까? 반반이 어때요? 저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짜 반반이 열을 알 수 있대 이 당첨에 이제 도료란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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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거.. 그렇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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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준비 손이 한바사 오준비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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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보자 한 개 들으면 바로 쳐야 된다 언제 또 들을지 모른다 트롯 빨리 쳐야 된다 아 정신없고 반바지 한번 보고 싶어하고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어제 아래가 백반 봤거든요 백반? 제목이 백반인데 아 백반 조정석이 나오는데 조정석 보는데 영화 보는데 보니까 조정석? 맞죠? 백반인데 닮았더라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지? 목소리나 말투 이런 것도 닮았더라구 약간 저기 엄청난 말이란 말인가 그리고 제가 약간 참가보란 말이야 그래 야 몰라? 아 그니까 비슷해 비슷해 하나 남았네 오오 이야 마세이시고 분다 마세이시고 분다 근데 콜 몇 번 들어가면 도전쟁이 됐지 영화 화면은 계속 탈간대 라면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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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렸을 때 제일 말하는 게 유승버 아 유승버? 사랑했었을 때 사랑했었을 때 아 아 고쳐 고쳐 아 퍼볼이야? 어 치고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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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씩 더 씻을 수 있겠다 아 아 일본부터 아이가 아 누구도 쟤라 아 저기 있잖아 우리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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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걸 칠 때면 그냥 치면 안 된다고 하나씩 하나씩 이거 뽑듯이 이렇게 뽑아주셔야 된다고 등장할 때 줘야죠 등장할 때부터 아니야 이랬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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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수신 검이잖아 나이스 인구 나이스 인구 나이스 인구 저기 얘기합니다 나이스 인구 난 거 나이스 유아 바가지 허허허 3번 이번에 아무 수행할 수 있겠지 쿠차가 안 돼? 응 뛰지말지 여기 너무 어둡다 여기 너무 어둡다 목 빠졌어 저거 원래 20 지금 새거 22% 해준다 24 아니 그 숙목 숙목 22% 한다며 하루? 24 새거 제가 새거말고 그 중고사이트 가면 새거도 팔거든 진짜 싸이크합니다 야용사라고 다음에 10세트는 사고싶어 저거랑 이거랑 야용사 이거랑 안오던데 안오던데 야용사 밴드에는 많이 올라오던데 밴드말고 다음 카페에 보면 저거 부두베드있다입니까 저거 저거 네 여기 부두베드만 타는 사람 타면 있어요 치차 랩핑이 딱 된거야 그리고 짓기 괜찮은데 저거 더 하고 있는 사람 오우 똥깨 틀어주시고 똥깨 아이 됐다 됐다 똥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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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 이제 원아웃이야 이제 원아웃입니까? 네 풀라이로 공 진짜 됐다, 오우! 어떻게 했어? 왔다! 안 보이는데, 해 때문에 고고고! 고고고고! 잘 있습니다 아, 그걸로 쳤구나 살짝 쳤는데? 벗어라! 어휴, 이거 진짜 방황이 형님! 벗어라! 벗어라 박막이가 다음 아 나 주민이 원하우시 원하우 환상 숙성 방식 이어가 방식 동영삼 이어가 이어가 쏙쏙쏙 타격 끊으면 한 다섯 번 더 갔죠? 여섯 번 더 갔어요? 네 다섯 번 더 갔는데 다섯 번 더 갔는데 그냥 가두세요 몰래 가두세요 다섯 번 더 갔는데 다섯 번 더 갔는데 벼대는 지니댄히 여섯 번 더 갔는데 옆에 해 드릴게요 여섯 번 더 갈게요 숙소 여섯 번 더 갔어요 네네네네 파이팅! 띄고 띄고! 띄고 띄고! 마을도 한 번 더 채워야 할거에요. 마을도 한 번 더 넣어야 할거에요. 툭툭! 툭툭! 김은 아니잖아요. 흐흐흐